1. 배틀릿 와우 와 배틀릿에 친구들이 다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다 캐릭터 와우 오케이 레츠고 오케이 다른 플레이어들을 모두 제거하십시오 오케이 알았다 자유시점 어떻게 넘어가 총 살짝 소리가 들렸거든 여기있다 사뿌론 되게 잘된다 그치? 아 야 뭐 실력도 형편없고 운까지 따라주지 않는군 뭐라고? 뭐 실력도 형편없다고? 뭐라고 실력도 형편없어? 열받게 하네 이게 무기도 실력도 형편없고 운까지 따라주지 않는군 정말 아주 빡치게 하네 그러다 일단 좀 이겨보자 나 너무 열받게 해가 도발한다 자 오케이 일단 1킬 좀 해보자 오케이 이제 1킬 좀 하자 뭐냐 이거 탈것이다 타볼까? 아 야야야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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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천천히 할게 얍삽하게 할게 이번에 얍삽하게 할게 미안해 여파다운 모습 못 보여줘서 그거 알아? 내가 열 받으면 어떻게 하는지 나 열 받았다 나 화났어 이번에 몇 등 안에 들까요? 10등? 20등? 이번에 무난하게 20등 안에 들까? 목표 20등 어때? 1킬? 1킬은 너무 쉬워 아직까지 킬 안했지? 이제 하기 위해서야 간다! 아직까지 0킬이야 야 0킬 이것도 재능이다 그치? 빨래좀 뛰어 빨래좀 뛰어 왓다! 아아 아아이 진짜 아아 아이씨 아이씨 야 아이씨 자 아이씨 사유지 살려줘 총 지었어 뭐야 저거 야 저거 뭐야 야 제 차를 여기다 왜 세워 붕괴될 가능성이 보인다 표시된 안전지대로 이동하라 봐봐 튀어 아 뭐야 야 이거 못 넘어 이거 왜 못 넘어 아 아 이거 뭐야 야 RPG다 RPG 하나 걸려봐 어? 걸려봐 아 나랑 전발 안 어울리는데 장갑이 없어가지고 아 이겼다 야 야 일로 들어왔어 내놔 내놔 인마 이게 뭐야 이 총은 9mm 338 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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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야 치킨 가기야 이게 베타 게임이라서 한번 뭐 튕길 수도 있는 거니까 드디어 킬을 했는데 willingness 오 헬기다 누가 타고왔는데 ح sup 베타에 헬기 있네 우리가 타고왔잖아 나 태워줘 나 태워줘 아저씨 이 아저씨가 태워줬어요 아 고맙습니다 아 좋은 아저씨네요 이야 경치 보러 갈까 난 근데 게임 배우는데 오래 걸려 한 몇십시간 해봐야 돼 그때부터 잘해 봤어? 이 깡딱깡 배짱 그 자식 자 바로 그냥 내다 꽂는다 어! 으아아! 으아아아! 의논할게 많던지 olla dying ckek ㅎ 뭐 바보? 누군가 바보가 차고싶어서 자는줄 알아? 어? 뭐 바보? 네 하지만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네 오늘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